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겨울 캠핑 떠나기 좋은 1월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여유와 힐링을 찾아 캠핑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승차와 차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아트원 황제차박 촬영 영상 시작합니다. 작업 내용입니다. 전체 바닥작업, 시트 탈거 및 롱레일 교체, 수납함 제작, 전동 침대용 시트, 1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우드플로어 2열 3열 그리고 구조변경이 진행되었습니다. 합법적인 구조변경 진행, 아트원 황제차박 4인승입니다. 승차인원 4인승, 2, 2, 2, 2, 3, 4열은 탈거하였습니다. 3열 아트원 인증품, 아트원 주식회사로 기재가 됩니다. 1열은 디럭스 리무진 시트 시공을 하였습니다. 확장된 버킷은 물론 푹신한 쿠션감까지 더해져 탑승자가 편안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드플로어 2열 3열을 시공하였습니다. 우드플로어 2열 3열 시공, 럭셔리한 바닥 인테리어를 만들어주며 차량 관리 및 청소가 수월합니다. 등판, 언더소프트를 전동으로 조작하여 탑승자가 편안한 자세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팔거리에는 열선, 등판, 언더소프트 스위치, 컵홀더가 위치합니다. 사용자가 편안하게 버튼만 눌러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황제 시트는 등판 굴곡 없이 완벽한 수평을 이룹니다. 성인 2인이 취침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헤드레스트 확장하면 시트폭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사이의 팔쿠션을 탈착하여 목베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열 싱킹시트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물건을 깔끔하게 넣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승차와 차박을 할 수 있는 아트원 황제차박, 9인승 차량은 황제차박, 4인승, 6인승, 작업 진행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제2의 집, 효율적인 시트 배열을 갖춘 카니발 실내 공간을 만나보세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의 무료 후원입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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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